권모술수의 예술, 왕자의 게임.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권력투쟁. 궁정에서 회사까지 권력을 둘러싼 끝없는 전쟁. 권모술수의 예술, 왕자의 게임. 이성계는 고려를 찬탈했고 박정희는 제2공화국을 찬탈했으며 전두환은 제4공화국을 찬탈했다. 유방은 진나라를 찬탈했고 이세민은 수나라를 찬탈했고 조광유는 주나라를 찬탈했으며 주원장은 원나라를 찬탈했고 누르아치는 명나라를 찬탈했다. 찬탈은 정말이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찬탈하기를 모두 정말 잘한 것이다. 찬탈이 없었다면 폭정을 일삼고 권력을 흉기처럼 제멋대로 휘두른 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못했을 것이며 응징되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누구의 권력을 찬탈하든 압제 속에 신음하는 백성은 항상 찬탈을 환영했다. 인류의 역사는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고 돈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끝없는 권력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역사에는 항상 수많은 파벌과 권력자들이 존재해 왔으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이들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들은 항상 투쟁의 명분으로 국민을 앞세우고 정견의 차이를 내세웠지만 실상 그들이 싸운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대개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운모의 대가이기 십상이다.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파벌이나 붕당의 원흉들이다. 그것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근본을 따져보면 과거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한시대를 풍미했던 삼김의 관계처럼 그들은 역할이 달라서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 대부분 한통 속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이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가가 판단해 준거이다. 그것이 정치권력의 속성이다. 로버트 그린은 권력의 법칙에서 이러한 권력관계를 탁월하게 분석해냈다. 옛날 지배계급인 고관대작들의 정치무대이기도 했던 왕국의 궁정은 늘 권력을 가진 사람. 즉 왕과 권력자 주변에 형성됐다. 권력이란 정치의 모든 것을 건 자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였지만 궁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궁정신하들은 매우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권력을 획득하고 확대하는 한편으로 군주를 모시고 섬겨야 했다. 따라서 군주를 중심으로 음모와 흉계, 아천과 속임수 등이 난무했으며 술잔이 오가거나 담소를 나누는 중에도 상대에 대한 중상모략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군주의 심기를 어지럽히면 그 길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아부하거나 심하게 아첨하는 듯이 보이면 주위의 다른 동료들의 질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도학자처럼 행세를 하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군주의 환심을 사고 권력을 확대하려 했다. 권력을 힘으로 취하는 자도 있었고 덕과 지혜 또는 제주로 권력을 취하는 자도 있었다. 권력을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는 더욱 힘들었다. 때로 급력과 여색이 동원되기도 했다. 현재 협조와 조정의 기술은 권력가라면 응당 갖춰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런 교묘한 처신에 능했던 권모술수의 대가들도 늘 동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했다. 궁정신하들이란 언제나 경쟁자들을 밀어내려고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상모략이다. 그것은 지혜가 있든 없든 벼슬이 높든 낮든 권력자들이 가장 애호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궁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세련된 품행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었다. 훌륭한 궁정인들은 정중하고 품위있게 행동했다. 교양 없이 아무 때나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바로 만인의 짓한 대상이 되었다. 궁정인들은 서로 반대하는 동료를 은밀히 왕따시키고 소리 없이 적대시했다. 이것이 궁정인의 딜레마였다. 우아함의 모범을 보이면서도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적수와의 두뇌 싸움에서 이기고 적수의 일에 방해를 놓아야 했으니 말이다. 훌륭한 궁정인은 쉽게 재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혜롭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설사 적의 뒤에서 등을 찌르더라도 손에 비단장갑을 끼고 얼굴에 달콤한 이소를 지으며 찔렀다. 함정은 가장 음흉하게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써 궁정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었다. 상대는 당신에게 웃는 얼굴로 듣기 좋은 말을 건네면서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면 함께 기뻐해주고 당신이 불행에 처하면 걱정을 나누는 척한다. 그리고 당신이 공경에 처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주는 척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면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완벽한 궁정인이라면 드러나게 강요를 하거나 노골적인 배신을 하지 않고 유혹과 매력, 기만, 흉계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었으며 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했다. 권력과 명예를 놓고 암투를 벌여야만 하는 궁정생활은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술적 사고를 해야 하는 전투 상황과 다름없었다. 옛날 궁정에서는 권력투쟁에 실패한 사람들의 3족이 몰살당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하는 사실상 양의 탈을 쓴 권력에 굶주린 야수들 간의 전쟁이었다. 중상과 모략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불문하고 권력에 목숨을 건 자들이 가장 애호하는 무기였다. 1350년 국민왕 8년 12월 모거경이 이끄는 홍건적은 의주 정주를 치고 석영을 삽시간에 함락시켰다. 반격에 나선 고려군은 이방실, 안우, 김득배, 정세훈 장군으로 석영을 탈환하고 함종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이방실과 김득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장사 김용희 흉계와 모함으로 피살되었다. 정세훈 역시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하였을 때 총병관으로 이방실, 김득배와 함께 수도를 탈환하였으나 김용희 시기로 억울하게 죽었다. 홍건적 침입시 함께 공을 세운 안우도 김용희 께에 넘어가 충신 정세훈을 죽인 뒤 자신도 김용희 하수인에게 피살되었다. 조선시대의 장군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지만 평생을 조정의 음모와 흉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훈련원 봉사로 임관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첫 번째 실현을 맞는다. 1579년 35세의 나이에는 아무 이유 없이 주의의 시기 때문에 충청도병마절도사의 군관으로 좌천된다. 1582년에는 훈련원 봉사 시절의 상관이던 서익의 모함에 걸려 파면까지 당한다. 종팔품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복직한 1583년에는 한경도의 권관으로 여진족 추장을 사로잡는 무공을 세웠지만 병마사 김우서의 시기로 아무 포상도 받지 못했고 벼슬도 올라가지 못했다. 부친의 3년상을 치르고 42세대에 복직하지만 이내 파직당한다. 여진족의 침범에 맞서 숱한 공을 세웠지만 자신의 상관의 질시로 패장으로 몰려 결국 애개 백의종군이라는 파직의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죽음만은 면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1590년 7월에는 유성룡의 청거로종 3품직인 고사리진 첨사로 임명되었으나 사관원의 반대로 발령이 취소되었고 다시 1개월 뒤에는 만포진 첨사로 임명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사관원의 반대로 발령이 취소되었다. 이순신은 강직하고 청년결백한 성품 탓에 끊임없이 소인배들의 중상과 모략을 당했다. 전라자 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던 1597년 2월 6일에는 윤두수를 중심으로 한 서인들의 모함에 따라 해인되고 조정을 속이고 적군을 치지 않았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금부도사에게 잡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위금부에 갇혀 가진 고문을 당했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이순신은 4월 1일에 풀려났지만 두 번째로 백의종군하라는 어명을 받고 무등병으로 강등당해 권율의 원수부에 소속되어 금부도사에게 끌려갔다. 음모와 흉계가 위력을 떨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왕국은 사라지거나 힘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궁정과 궁정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회사 내부 심지어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도 권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우리는 왕권을 지탱했던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궁정이 없는 21세기 사회에 살지만 묘하게도 궁정인의 딜레마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계층이동과 신분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부하 권력을 잡고자 많은 음모와 흉계를 꾸며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분권화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작은 궁정들이 새로 생겨나 오히려 더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을 섬겨야 하고 수많은 궁정들을 오가며 다중권력 게임을 벌여야 한다. 힘을 더 드리고 머리를 더 써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 자체가 타인의 권력과 벌이는 전쟁이다. 세상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음흉하고 끈질긴 사람일수록 웃으면서 함정을 파는 기술에 통달한 사람일수록 정상에 좀 더 쉽게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명록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칠고 비정하고 역겨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현재 한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이 권력투쟁이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또 당신이 다니는 직장과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군상들의 처절한 지휘다툼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며 세상사에 비교적 초연한 헤이리 같은 예술가 마을이라도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권력이 종교나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았던 실용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 화신이다. 사실 우리의 행위 대부분이 권력을 얻으려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부인하려 애써도 오늘날의 정치적 권력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는 마케아벨리즘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치나 산업, 경제 혹은 문화나 가정, 교회 등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다. 한편으로 모든 것을 성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출세하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다. 사회의 어디에서나 파당의 보스들은 역할이 달라서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을 뿐 피장파장이며 다들 한통속이다. 실제로 개별적인 권력자들은 확고한 권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도덕적 분별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외양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터운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대부분 대중을 이용한 논증의 탁월한 선동가들이다. 그들은 대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다수의 감정에 의존하는 수법을 자주 구사한다. 대중의 호소하든 폭도에 호소하든 불타는 열정과 편견에 토를 두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다. 원래 열정과 편견이란 것은 합리성에 기초한 것보다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운 편이다. 폭도를 이끄는 선동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대중의 감정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단어를 사전에 준비한다. 우리가 남이가 부에 대한 열망도 권력의 또 다른 속성이다. 소유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권력이나 타인의 존경을 갖지 못한 데서 생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부가 권력과 명망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돈은 권력을 의미하며 부부간에도 돈의 이동은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마땅한 권력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돈 외에는 자신을 증명할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인간들을 보라. 권력은 지위와 명예를 놓고 또 사다리의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지를 놓고 버리는 처절한 게임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바꾸어 놓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회위계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권력의 실체를 분석하고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는 법을 배울 필요는 있다. 모든 것은 거짓된 면을 지닌다. 변치 않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행위와 달리 감정은 거의 통제하기 어렵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기망과 은폐다.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교묘하고 우회적인 조종에 가장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정의를 입 밖에 내는 인간들은 대개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 묘한 정의감 등을 과시하는 모습을 뒤집어보면 스스로 고단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심을 눈치챌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등 뒤에서 말하던 것을 면전해서 한다면 사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정직성을 과시하는 것 역시 권력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누구나 자기는 좋은 의도로 선의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상하고 선량하고 사심없는 성격을 가졌다고 믿게 하려는 전략이고 설득의 한 형태이며 어떻게 보면 교묘한 형태의 강요라고 볼 수도 있다. 권력 게임에서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외양 뒤에 진짜 의도를 숨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순진한 외양이 사실은 기만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세상은 험한 곳이다. 누구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 경제학자들은 뱀이 물 수밖에 없는 동물인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라. 속인 놈도 나쁘지만 속은 놈도 바보. 라든가 인간은 개인에게 이익이면 전체의 해가 되는 행동이라도 한다. 등의 교훈 아닌 교훈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이익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때때로 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경제학적인 답은 협동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협동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배신할 경우 따르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복 또는 복수를 아끼지 말고 마음껏 남발하는 것이 협동을 굳건히 하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당신이 이웃을 화나게 하고 싶다면 그들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화를 낸다. 이 점을 가리켜 라비리에르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진실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누구나 자기는 좋은 의도로 선의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는 법을 배워야 한다. 권력은 고사하고 남한테 밥그릇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면 당신은 웃으면서 함정을 파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너무 많이 알려고 들지는 마라. 진실을 알게 되면 살기 싫어질 테니 말이다.